안녕하세요 가물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시계를 하나 사왔거든요. 뭐냐면 마라톤 41mm 스틸 내비게이터 갑자기 뜬금없이 왜 마라톤 시계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마라톤 브랜드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산 시계를 보면 이 마라톤 시계도 안좋을 수가 없겠죠. 인정? 제가 또 예전에 마라톤 41mm 지사르 다이버 시계를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커츠 모델인 41mm 티사르로 사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제가 2020년에 41mm 블랙파일럿 내비게이터를 사와서 지금까지 잘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3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모델을 착용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이 케이스 소재가 하이 임팩트 컴포지트 파이버 셸이라고 말은 거창한 것 같은데 그냥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급되는 밀리터리 시계인 만큼 가볍고 충격이 더 강하고 빛 반사도 없고 그리고 생산 속도도 빠르면서 가격도 낮고 실전용으로 본다면 최고의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전용이 아니죠. 강성용.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티타늄이나 스틸 소재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만 했는데 사실 오리지널 모델이 스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질러버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경험했던 내비게이터 모델은 정말 만족감이 좋았기도 하고 이번에 스틸 소재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정식 가격이 118만원으로 이 기존에 있던 블랙파일럿 내비게이터보다는 가격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럼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커츠 무브먼트가 들어갔는데 이 가격에 이런 장난감 시계를 산다고? 제가 또 누굽니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토매틱 시계가 많다 보니까 먼저 커츠 시계로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1mm 티사르로 사고 싶었다고 한 이유가 이거였고 이 모델이 출시하기 전에 꽤 많이 고민했던 모델들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봤던 모델이 벨루스 타입원 타입2 원래 이 비대칭 케이스로 된 밀리터리 시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두 모델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당시 UDT한테 지급했던 헤리티지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빈티지 모델들을 한번 찾아보면 가격이 생각보다 꽤 높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결론은 나름 마니아들이 있다. 근데 최근 2년 사이에 걸쳐서 벨루스에서 타입원 타입2 이렇게 다시 재복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살 뻔 했거든요. 아쉽게도 이 두 모델은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탑그레이드가 들어갔다. 그렇다면 진짜로 구입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탑그레이드는 아니더라고요. 가격도 200만원 안쪽? 그 다음으로 제가 본 모델이 타임팩트에서 판매했던 프레시스타의 PRS-18Q 이 모델을 제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전체적인 사이즈나 스펙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았고 가격도 그 당시에 50만원 정도?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가장 크게 봤던 점이 뭐였냐면 커튜 무브먼트가 들어갔지만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다는 점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구하려고 할 때는 단종이 된 상태였고 그나마 가끔 중고장터에 뜨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보시면 못 샀다는 이야기죠. 제가 매일 중고장터를 보는 게 아니라서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찾아본 모델이 비대칭 케이스는 아닙니다. 영국 밀리터리 시계 브랜드 CWC 다이브 시계 오토매틱 모델도 있지만 커튜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튜 모델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스프링 바가 고정 방식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스프링 바가 고정으로 된 게 약간 헤리티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마라톤 티사르로 구입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 스틸 내비게이터가 출시한다. 이런 소식을 듣는 바람에 그때 그냥 좀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내비게이터 모델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해외 마니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오리지널 모델처럼 스틸 내비게이터로 출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자 마라톤 브랜드는 거의 다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193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나름 헤리티지가 있을 정도로 꽤 오래된 브랜드 중에 하나이고 실제 4대째 경영으로 나름 근본이 있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브랜드가 아니에요. 또 미국 국방부나 캐나다 국방부에서 실정용으로 보급할 정도로 밀 스펙은 당연히 다 갖추었고 리뷰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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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아틱한 시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언박싱을 해보면 기존 구성품이랑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역시나 심플 그 자체죠. 다만 이 케이스가 기존 종이에서 그나마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점 아무래도 근수 물품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스에 보면 이 시계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델의 케이스백에서 보면 모든 정보가 다 인그래빙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왓츠 위리스트 시계 손목 그 옆에는 내비게이터 그냥 손목 시계인데 내비게이터다. 참고로 내비게이터의 시작은 1986년에 미 공군 신병훈련소가 자리 잡았던 켈리 공군 협력으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오리지널 모델이 있는데 현재 모델하고는 살짝 디테일이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현대 감상에 맞게 다시 태어난 모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실전용으로 본다면 중간에 원가 절감 때문에 이런 스틸 소재보다는 아까 말한 플라스틱 소재 블랙파일런 내비게이터처럼 한번 바뀐 것 같아요. 특징으로는 파일럿 시계이기 때문에 3만 5천 피트 이상의 환경에 급격한 압력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그 다음으로는 NSN, 나토 스톡 넘버, 나토 제국 번호 및 군수 제국 번호 그리고 정보 요구사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이 모델의 레퍼런스 넘버, 그 옆에는 CAGE, 커머셜 앤 거버먼트 엔티티, 제작자 등록 번호, 밑에는 20식 밀리키리, 방사능 노출량, 다음으로는 NRC 아이디, 뉴클리얼 레큘러트리 커미션, 트리튬 사용에 대한 원자력 규제 위원회 아이디, 그리고 컨트롤 넘버, 마크톤에서 관리하는 일련번호, 밑에는 시리얼 넘버, 이 시계에 대한 일련번호죠. 바로 위에 보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해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전에서도 바로 교체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단풍잎으로 인그레이빙을 해놓았죠. 이거는 본사가 캐나다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제작은 스위스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에터칼리버 F06412, 헤비드라이브, 프레시 드라이브 기능이 들어간 커튼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충격과 온도 변화로 발생하는 오차까지 보정을 하면서 연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로 정확도가 상당히 꽤 높은 정말 괜찮은 커튼 무브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배터리 수명이 다른 무브먼트에 비해서 최소 86개월에서 최대 94개월 이 정도로 상당히 긴 편이고 당연히 EOL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크론을 제가 조작을 해보면 이 가격대의 커튼 무브먼트 중에서는 역시 에터칼리버가 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꽤 견고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만 세컨드 핸드의 정렬은 당연히 안 맞고 이거는 뭐 그랜드세이코나 더 시티즌 정도는 되어야 뭐 잘 맞지? 사실 QC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랜덤이에요. 방수는 이번에 기존 모델에서 100m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크라운드 풀푸시 방식에서 스크류 다운 방식으로 바뀌었고 역시나 크게 변한 건 소재가 316L 스테이니 스틸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밀 스펙 중에 하나가 당연히 빛 반사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케이스 피니싱을 샌드블러스 피니싱으로 해놓았다는 점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느낌 중에 하나인데 티타늄 느낌도 살짝 나면서 스틸이기 때문에 나름 무게감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겁지는 않고요. 제가 이 모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케이스 크기는 41mm이지만 베젤이 있는 데다가 다이얼이 작은 편이라서 생각보다 더 작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께도 11mm이지만 미드 케이스가 굉장히 얇게 빠졌기 때문에 케이스에서 느껴지는 클래식감도 있습니다. 또 러그 투 러그는 평균 중에 평균이라고 생각이 되는 48mm이고 러그는 가장 보편화된 사이즈 20mm 정말 다양하게 스트랩이 교체가 가능해서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19mm였거든요. 스프링바도 고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나토 스트랩 이게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뭐 공식적으로는 나일론 스트랩이라고 하던데 뭐 나일론 소재는 그대로인 것 같고 키퍼나 핀버클의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고정 키퍼 중에 하나가 폭이 하나 작거든요. 손목에 착용했을 때 마지막에 걸리는 이 키퍼가 제가 맨날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안 들어가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불량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시피 밖에서 안으로 말아넣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아 나토 스트랩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물론 기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나토 스트랩을 한 200개 정도 착용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정말 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좋고요. 제가 또 내비게이터 모델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빈티지 레더 스트랩하고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레더 스트랩하고는 거의 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그래서 또 좋아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젤을 돌려보면 파일럿 시계답게 양방향으로 구시클릭으로 돌아가게 해놓았고 그래서 타이머나 GMT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시클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2시 야강 도트하고는 정확하게 일치는 안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베젤 클릭감은 그냥 평범한 편이고 백플레이가 살짝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해요. 그 다음으로 마르톤 시계 특징 바로 트리튬 야강이죠. 가장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하는 방사능 물질이 가스튜브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거의 25년 동안 발광이 지속이 돼요. 물론 점점 약해지는 반광기가 있긴 한데 밤에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보인다. 이거는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 루미노바 방식이 아니라서 강한 건 아닙니다. 절대 그냥 은은하게 보이는 정도 또 시계 방향을 밤에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12시 인덱스에만 오렌지 컬러로 구분을 해놓았고 다이얼 3시 방향을 보시면 방사능 로고와 동시에 트리튬 3중 수소로 동의원소 표기 H3 9시 방향의 프린팅을 해놓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밀리터리한 느낌. 그 다음으로 제가 정말 아쉬웠던 점이 바로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위치가 살짝 어정쩡한 느낌이긴 한데 10월 7일 기준으로 노 로고 노 데이트 모델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데이트가 없으면 로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로고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냥 데이트가 있는 모델 이 모델이 그냥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합니다. 벌써 산지 좀 됐죠? 벌써 정도 들고 그냥 이거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다이얼에 24시간 프린팅까지 다 해놓았죠. 이거는 밀리터리 시계라며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또 마라톤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지사르 리뷰를 할 때도 느꼈던 건데 다이어 퀄리티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블랙파일럿 내비게이터 가격이 좀 더 낮지만 다이어 퀄리티는 정말 좋다. 그리고 제가 또 신기한 게 이 사파이어 크리스톨 글라스에 내부 무반사 코팅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특정 부분에서 보면 쨍하게 보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 그 모델도 무반사 코팅이 안 돼 있지만 정말 잘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자 오늘 41mm 스틸 내비게이터를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모델은 확실히 고급스러움하고는 완전히 먼 아주 먼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그냥 진짜 밀리터리 시계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취향저격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진짜 직업군인 그런 분들이 이 마라톤 시계를 사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캠핑을 정말 자주 다니시는 활동이 많은 아웃드워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이 마라톤 시계를 산다면 정말 만족하시지 않을까 하네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시계를 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은근히 안 살 것 같은데도 아예 이렇게 마니아틱하게 가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군수 물품의 명품 이 말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시계가 아닌가. 자 그럼 오늘 리뷰는 끝 이 곡은 끝까지는 끝까지. 아예 이 곡은 끝까지. 안전하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곡은 끝까지 추석으로 계세요. 아예 이 곡은 끝까지. 이 곡은 끝까지. 감사합니다.